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또 반도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마지막 역전의 승부사 종목도 반도체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그럼 그 외 시장이 선택한 종목은 더 들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장마감 20분 남겨놓은 현 시점 두 분과 함께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수범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접어주, 고퍼주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더 들고 가도 괜찮은지 점검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미국발 흥풍에 들불처럼 일어난 AI 반도체입니다. 이 증시를 주도할 수 있을지. 일단 매니저님,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방송사에서 다 반도체 이야기를 했을 텐데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을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주들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자면 무언가 보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가 HBM3E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한미반도체를 대장으로 HBM 관련 종목들이 연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EUV 공정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반도체 IP, 팻리스트,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관점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 HBM, EUV 이쪽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HBM이랑 EUV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상대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효율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 예를 들면 고용이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네페사크 같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EUV, HBM, 그리고 검사 장비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일단 지난주의 경우에는 마이크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뜨거웠고 오늘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인데 에스케닉스가 HBM 생산을 위해서 키옥시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까지 돌면서 아, HBM 시장이 더 커지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든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율이라는 걸 잡아내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텐데 그런 검사 장비 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 말씀하신 고용과 테크윙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들의 상승은 어느 정도 그럼 기대감을 다 반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부터 혹은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매니저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 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가 HBM 3E를 양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이미 이제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되어서 투자하기 조금 꺼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3E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점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 3E를 공급한다는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고 지금 시장에서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 향 주가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삼성전자 향 소부장 쪽을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한 종목을 한번 꼽아볼 수 있을지요. 저희가 장 마감 한 17분 정도 남겨져 있는데 저는 불나방 성격이 또다시 오늘 부활하면서 SK하이닉스를 너무나 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가격에 내가 들어가면 신고가 영역에서 갇혀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부담도 있는데 매니저님, 저 같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장에도 접근 가능한 HBM 한 종목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 HBM이랑 EUV가 최근 시장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바로 IMT라는 종목입니다. IMT 같은 경우에는 건식 세정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기본적으로 CO2랑 그리고 레이저를 통해서 세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CO2 세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HBM3 웨이퍼 세정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후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마이크론 쪽으로 퀄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IMT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EUV 쪽에서는 EUV 마스크 베이킹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마스크 베이킹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마스크를 통해서 회로 패턴을 그릴 때 보다 해상도를 더 높여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EUV까지 같이 다룰 수 있는 IMT가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UV, HBM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IMT를 최선호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은 어떤지 전략도 같이 세워볼게요. 차트에 보면 오늘장에도 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IMT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도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사실 이제 IMT는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저는 3만 원까지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HBM 그리고 EUV 관련해서 안 오른 중소형 반도체 서부장 종목들을 보신다면 IMT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매소에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당히 열려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핵심 키워드 HBM, EUV 그리고 워낙 많이 오른쪽은 SK하이닉스 양쪽이니까 삼성전자 양쪽도 같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수범 이사님도 이전부터 SK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날 혹은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날 무서워하지 말고 더 담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6% 넘게 이 정도면 폭등, 급등이잖아요. 대형조로 치면 추가적인 상단은 어느 정도 열어볼 수 있을지요? 저번에도 제가 목표가를 20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날 KLA를 비롯해서 어플라이언스 머트리얼즈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비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었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도 오늘 AI 관련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주는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 같은 경우에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패키징 관련 종목들 후공정 쪽에 많은 업사이드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 한미반도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전공정 쪽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합반도체 다른 소부장업체들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 4년자 아니면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략하시는 것도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에 대해서 고점이라는 이야기는 일절 없으셨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슈팅이 나왔고 저희가 잠시 후에 리뷰를 해볼 텐데 먼저 백인연 매니저가 지난번에 한미반도체를 이야기하셨었어요. 시초가 공략주로 저희가 매수를 했고 잠시 후에 수익률도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 10만 원까지 장중에 터치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고점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 국장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연휴 동안 미국장에서 워낙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슈팅이 나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랑 AMD, ARM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받지 않고 치고 나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국내 반도체 IP, 펜미스,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HBM, EUV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미장 따라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HBM 같은 경우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큼 커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할 타이밍은 아니다.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시에 시축과 공약지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의 주제 보시죠. 변압기가 글로벌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낙소효과 기대주 한번 차지해보도록 하죠. 박수봉 이사님, HD 현대 엘렉트릭의 경우에는 변압기, 실적, 그리고 패시브 자금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정말 승승장구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지난 거래를 좀 하락했다가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좋길래 호평만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투자자 중에서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분인데 그분조차도 최근에 작년까지만으로는 시장 안 좋다 한번 크게 흔들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투자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AI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과거의 닷컴버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고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코멘트를 좀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AI 관련 종목들에 긍정적이었고요. 국내 증시에도 지금 이제 삼성, 연장,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소부장 기업들 특히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 1위하는 장비주라든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다는 부분도요. HP,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좋았고요. 고용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는 너무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말씀하실 때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력 기기 시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 AI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의 상용화도 다 이것도 전력이 쓰이는 거니까 변압기 시장이라든가 전선 전력 시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맘때였어요. 샘물트만이 한번 울었었죠. 울어요? 네,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정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AI 데이터를 돌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거의 조단위로 나왔다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연간 그 정도의 소비가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기를 상당히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칩 같은 경우에도 저전력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지금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오늘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다들 보면 변압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78% 정도 변압기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너무나 좋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지만 올해는 그것보다 더 2배 이상의 100%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변압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디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한 국가로 지금 변압기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AI 데이터 센터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도 점점 감염해서 AI 칩에 대한 전력을 조금 전력을 소비량을 좀 줄이면서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AI 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전력 관련된 현대 일렉트릭, HDA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그래서 고점 신호는 아직 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 여기에 포인트와 함께 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인프라 투자가 단행이 되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려는 사이클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변압기 전력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박수범 의사님도 동의하셨고요.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표로 보여드렸는데 대표적으로 HDA 일렉트릭이 있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효성 중고호흡이 눈을 띄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이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그럼 열어놓으면서 더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그 효성 중고호흡도 HDA 현대 일렉트릭과 좀 키 맞추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백의점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매니저님, 이 관련 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 인프라 쪽이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력 인프라 쪽 투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데이터 센터 쪽 이슈도 있겠지만 최근 이제 북미 쪽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풍력이랑 태양광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아리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구축되려면 선제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국내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쪽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는 추세이고요.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포인트를 신재생 에너지의 포인트를 맞춘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도 이제 시작이고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풍력 쪽, 태양광 쪽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바이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이. 오늘 시장이 선택한 AI 반도체 그리고 변압기 두 분 모두 다 홀딩 의견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현재 5.31%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 중공업은 15% 넘는 급대,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박수호 인사님, 이 상황에서 이미 올라가 있는 이런 대장주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2의 뭔가 전선 전기 쪽에서 후발주를 잡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장의 탑픽 골라주시죠. 저는 그래도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스를 계속해서 공략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물량이 8조 원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효성이 좀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LX 일렉트릭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그리고 최근 또 유상증자를 했던 일진 전기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관련 종목 중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저는 현대 일렉트릭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대장주 안에서 지금 한 종목을 계속 따라가는 게 어떻겠느냐? HD 현대 일렉트릭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정고점 트라이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효성 중공원까지 체크해봤어요. 이어서 다음 시장의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독점 계약의 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과소평가한 걸까요? 과대평가한 걸까요?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백년 매니저 박성호 인사 모두 다 과소평가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매수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인데 그 알테오젠의 가치평가를 로얄트 몇 퍼센트에 따라서 다르게 주잖아요. 백년 매니저님은 몇 퍼센트로 보고 계세요? 5%까지 생각하신 분도 많던데요. 사실 그 부분을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가늠해서 시가총액을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사실 알테오젠이 최근에 급등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머크사랑 비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바꾼 부분, 이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치료제약 쪽으로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요구했다는 이슈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맥주사를 피아주사로 바꾸는 플랫폼인 ALT 비포 플랫폼을 지난 2019년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머크사랑 비독점 계약을 했는데 그게 독점 계약으로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증권사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평가하기에는 머크사랑 비독점 계약이 독점 계약으로 바꿔지면서 추가적으로 1조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로열티가 얼마다, 시가총액이 얼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중요해서 대장주는 RTO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전지 매매하실 때도 과거에는 엔케미 시장을 주도했고 그 이전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시장을 주도했듯이 시장의 대장주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놓으시면 사실 RTO젠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꺾이지 않는 한 RTO젠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상을 우리가 추정하고 시가총액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 제약바이오 내에서 워낙 큰 이슈를 갖고 있고 또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오히려 조정식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성호 이사님,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잭팟이 하나 터지면 바이오가 다 같이 올랐거든요. 이름 없는 바이오, 실적 없는 바이오, 기계 없는 바이오마저도 올랐는데 이번에 보면 약간 뭔가 그럴싸한 제2의 RTO젠을 찾는 건 보이지만 바이오가 다 같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고 선택적인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당히 많이 담았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RTO젠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선 반영되어서 주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종목이 강하게 움직인다 해서 물론 순환매가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실적이 좋아질까? 아무래도 최근 저 PBR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주중화론 정치의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패턴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스마트해 주셔가지고 그냥 차트만 좋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체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장주들이 빛을 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알테오젠 두 분 모두 다 매수 의견 주셨고요. 정확한 종가 상황, 마감 상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누적된 재료들이 오늘 하루에 다 같이 쏠리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약간의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개수보다는 하락 종목의 개수가 조금은 더 큽니다. 외국 현상이라고 쏠림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장의 정리, 박수범 이사님이 먼저 해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일부 매동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 물론 매동 물량이 시작하자마자 나오긴 했지만 현물 쪽에서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사회가 지속되면서 오늘 시장을 좀 해피하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였고요. 이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추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오늘 올랐죠. 그리고 AI 반도체 쪽도 올랐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시가총액이 크고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방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망에 꿈꾸면서 대응해야 될 아주아주 좋은 시장이 오늘도 열렸고 저는 내일도 지속될 수 있고 이번 주 끝까지 좋은 시장이 열릴 거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 부분들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